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타 에디터 혜택이라고 들어왔어요 창작지원금 30만원에 곱하기 6개월을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 예 컨텐츠 좀 만들어본 숨은 전문가를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30만원을 6개월씩 지원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볼만한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만들어 볼거는 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제가 알캡쳐를 실행을 시켰어 요 부분을 캡쳐를 하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포토샵을 열어서 파일에서 유익 예 선택해주세요 네 이렇게 새로운 캠퍼스를 여는 대화상자가 열리죠 네 그냥 ok 수정하지 말고 ok 눌러주시구요 그리고 에디트를 클릭해볼게요 상단에 에디트를 클릭하시구요 거기서 아까 복사했으니까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클릭해주세요 또는 컨트롤 v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줄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해주시구요 똑같은 크기로 열까요 똑같은 크기로 하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두개가 있네요 그죠 예 동그라미가 두개가 어 검정색 그리고 녹색 있는걸 알수있을 네 이렇게 두개의 원 사이에 진한색 부분이 생기죠 오버랩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어 검정 색깔 한번 볼까요 어 검정이 좀 검정이 많이 안들어 좀 많이 섞이긴 했네 네 일단은 검정과 그리고 파랑 파랑을 오버랩 시키는 네 그런 이미지가 되겠어요 그럼 정원을 그리려면은 툴박스에서 원툴 선택해주세요 원형 선택도구를 선택해주시구요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원을 그려줄 수 겠겠죠 하지만 정원을 그리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원을 그리려면은 12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세요 네 12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정원을 그려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줄게요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리게 되면은 수정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색상을 색상을 네 검정색으로 칼라피커에서 색상을 검정색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ALT DELTE키 또는 에디트에서 에디트에서 필 필을 선택해주세요 필 선택해주시고 포그라운드 칼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OK 눌러주게 되면은 색깔이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오파시티 오파시티를 네 좀 줄여줄게요 한 70% 70%로 줄여줬구요 얘를 옆으로 옮겨서 옮겨두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파랑색 네 파랑색을 선택해서 에디트 필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리고 네 얘도 오파시티를 70 정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네 오버랩이 되면서 가운데 부분이 진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에요 그죠 요런 식으로 네 일단은 두 포인트 부분에 교차점이 생겼고 그리고 서로 약간의 오버랩이 생겼을 거에요 그런데 색깔이 좀 틀리죠 네 비슷하게 얘네들도 오버랩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오버랩이 되어서 가운데가 진하게 되긴 했어요 하지만 조금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네 그러면은 파랑색이 위로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파랑색을 밑으로 레이어를 살짝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은 파랑색보다 검정색이 진하기 때문에 어 가운데에 교차된 부분이 더욱 진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원하는 부분에다가 글자 쓰시고 가운데다가 플러스 네 요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거에요 어때요 네 간단하게 어 레이어 상에서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요런 디자인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하게 이제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